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또 Q&A 답변 달다가 아주 중요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화면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또 캐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새 개념 이제 뭐 이제 막 이제 거의 끝나고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막 하면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선생님 왜 저는 개념을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릴까요? 이런 친구들 개념을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기를 미화하게 되잖아. 그리고 이제 성격이 안 좋은 애들은 엄마 탓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치르는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안다고 내용력을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 문제를 접해보면서 문제를 읽는 법. 행동할 수 있는 거. 문제의 어떤 피해보고 행동하라. 행동력을 알아야지만 하는 거라서 당연히 안 풀리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왜냐하면 선생님 그냥 개념만 공부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친구랑 나랑 비교할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결승전만 같으면 돼. 결승전만. 과정에서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결국 결과론 쪽으로 우리 다 맞으면 되는 거잖아. 어? 그런 생각 가지면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이런 거야. 문제가 안 풀리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수학은 안 풀려도 어떻게든 혼자 풀어보려고 어떻게든 그냥 문제를 그냥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막 한 문제 가지고 한 시간이 흐르고 두 시간이 흐르고 하루 왼쪽에 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원래는 좋은 태도야. 원래는 되게 좋은 태도야. 네가 뭐라면? 고1, 고2라면. 그치? 내가 좀 어리다면. 내가 올해 수험생이 아니라면. 좋은 태도야. 그 태도가. 근데 올해 네가 당신이 올해 수험생이라면. 그러면 맴매예요. 맴매야. 큰일 나. 수험생활이 길어져요. 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숙취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문제를 충분히 생각했고요. 어우, 문제가 다 기억날 정도로 문제의 어떤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하지 마? 고민했는데 아빠를 못 내딛고 있는데 충분히 숙취를 했어. 그런데 그 순간부터 충분히 숙취를 했다는 순간부터 한 3분 정도? 멍때리고 있네. 진전이 없어. 그럼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 스탑하셔야 돼.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셔야 되는 거야. 선생님 강의를 내가 멍때리고 있는 그 부분을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떤 문제 내에 어떤 합리적인 표현을 가지고 앞발을 내딛는지. 반드시 있을 거야. 그치? 선생님이 그냥 풀지 않잖아. 선생님이 머리빨로 풀지 않잖아. 반드시 근거 있는 풀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납득을 할 거야. 선생님 얘기했잖아. 선생님, 원래 납득 수학. 선생님이 원래 커리를 납득 수학으로 짓고 싶다 했는데 납득이 어감이 안 좋아서 못 짓는 거야. 납득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납득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야. 드디어 내가 되게 어려운데 내가 드디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뭐야. 그리고 다음 문제 풀면 돼?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야. 여기서. 네가 스스로 푼 게 아닌데 스스로 못 풀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했어. 오케이. 이해까지는 괜찮아. 왜? 당연히 이해까지는 괜찮지. 친절한 승진 씨가 나와서 이해를 시켜주니까 부끄럽네요. 미안합니다. 아니, 이해했잖아. 근데 이해한 것말로 네 거가 아니야. 이해한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낯선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야. 그 행동이 뭐냐면 이해를 했잖아. 이해를 한 걸 네 거로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멈추고 다시 문제보고 풀이를 스스로 적어서 정답까지 내는 걸 반드시 써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겪잖아. 그리고 이제 이해독 삼해독 하면 네 거 돼. 이 과정을 꼭 하시라는 거. 이걸 안 해가지고 공부한 효과를 못 보는 친구들이 많더라. 반드시 수학 문제는 이해를 한 후에도 스스로 복귀하면서 풀이를 꼭 적는 거. 풀이를 적어서 답까지 내보는 거. 아 이렇게 하면 답 나오겠지. 글은 멈추면 안 돼. 왜? 마지막 계산 과정도 훈련이야. 선생님 저는요. 다 풀었는데 계산을 꼭 틀리네요. 네가 평소에 정답 내는 걸 안 해서 그래. 정답 내는 걸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냥. 그걸 무시해서 그런 거야. 평소에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퀘스트는 유예기 하려고.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꼭 지킬 수 있죠.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 믿고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